아 치현이 너무 고맙다 다시한번 진짜로 아 이제 조정하기가 쉬워 이젠 이젠 좀 알만하다 3시간 넘게 켜놨는데 이제 방식도 괜찮아 야 늦발리 가는거 같은데 지금? 저거다 가자 조정해서 내가 조정하는거 끝났다 물이 귀한가? 사무헌 드레킹 다음은 사무엘 드레킹 내 옆에 앉아있을 때 좋은 여자의 몸을 찾아뵙니다. 제 형님을 찾아뵙니다. 아주 좋은 시작이네요. 그렇군요. 너는 얼마나 오래 걸릴 수 있을까요? 아... 아니... 미국에 돌아다니면서 찾을 수 있을지. 아니... 시작했을 때 조금 힘들게 말해 아즈니라 랩을 잊었잖아 응, 아, 알았는가? 근데 에이그리의 장면과 같은 메시지와 함께할 수 없을 것 같다 근데 제가 너무 잘 안정적인 것 같냐 어, 오케이 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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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.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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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당신을 좋아합니다.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. 그래서 당신은 여기가 있습니다. 하지만 내가 알게 될 것입니다. 내가 필요한 시간입니다. 좀 더 시간입니다. 알겠습니다. 문제는...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. Hector, 들으세요. 나는 그것을 찾을 것입니다. 지금 보물 찾으라는거 아냐 지금 아니 해저.. 아니 마약왕도 좀 웃긴게 뭐냐면은 깜빵에서 진짜 해적왕의 보물을 찾겠다고 하는 사람 말을 또 믿었어? 또 반절 내노래? 자, 이제 가게의 도대체는 그 위에서 10km가 있는 곳에 그 위에서 10km가 있었던 곳은 그 위에서 이 위에서 이 위에서 이 위에서 봤을 때 나의 아저씨는 아닌데 이 아저씨도 돈 욕심이 좋나보네 내가 찾았을 때 그럼 뭐? 걱정하지 마 시간이 올 때, 내가 거기에다 찾을 수 있어야 할 것 같아 저쪽이 어디서 찾기 전에 알아서 수금하러 간다 알카자가 내가 가봤더니... 여기가 우리 봐봐요 여러분들 저렇게 간지남들도 다 멋찬다고요 여러분들? 전자시계 전자시계를 차야되요 전자시계는 없지? 전자시계는. 전자시계에 대해 안결하기 전에 몇 년을 생각해줬어요 전자시계가 안 됐어요 전자시계는 너무 아름다워 전자시계에 주었을 것 같아요 전자시계 주 add. 근데 어디냐? 챕터 파이브에요. 로시 저택 경매에 3일 후에 올라갈거야. 이것도 털어야 되잖아. 로시 저택? 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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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택? 우리iano 룰아일러 감사합니다. 아이카자는? 어, 보면 이제 어디서 와? 어, 보면 이제 어디서 와? 근데 이건 레이선이 네이트가 한번 도와줄만 해 이게 진짜로 솔직히 형이 얼마나 잘해줬냐 어? 어, 띵끼랭이 환경팬갑 안녕하세요? 이거 롤시의 저택인가? 차보수 씨 롤시의 저택인가? 차보수 씨 롤시의 저택인가? 차보수 씨 또 벽 한번 타야겠는데? 야, 채팅창 관리 안되냐 이거? 아, 지금 메리지 없구나 지금 젠트로님 적당히 좀 하세요 아, 나 씨 욕 나오게 해 네 과장이 어서 오고 과장이 어서 오고 음, 과장이 어서 오고 그 자리에 도착할 수 있냐고 그 자리에 들어 내려가고 아까 그 형이였어? 흑형? 흑형 흑형 할아버지 맞지? 아 장인어른이야? 아직 여기서 안나왔다고? 근데 얼핏 봐도 40대 50대 이렇게 하는건데 저걸 벽을 또 어떻게 넘으려고 출발하는건가? 또 또 벽타야겠네 이거 한번 도둑은 영원한 도둑이냐? 벽타고 넘어가 여긴 아닌거 같애 이 두쪽으로 넘어가자 이쪽 맞아? 형 아 근데 바른 속도 좋았어서 진짜 편해졌다 형 점프 형 미친 형 어휴 형 점프 잘반거 맞아? 형? 어딨지? 잘못 떨어진거 같은데? 약간 밑에 쪽으로? 여기 어디있단 소린데 형이 어 저기있다 저거 저거 배야 저거? 저기있는거? 아 컨트롤 훨씬 나아졌잖아 확실히 버퍼가 안걸린다 이게 싱크가 안밀려서 그런다니까 어딜가 어 저기 저기다가 거는건가 이제? 에헤이 에헤이 ㅈ같이 던지네 이씨 자 어디로 점프해야된다는거지? 이쪽이 아닌거 같지 아무리 봐도잉 이쪽으로 틀어서 저쪽이란 소린데 간다잉 아 근데 야 이렇게 이런식으로 진짜 할수있는 사람들 있을까? 세개? 몇명 되려나? 없지? 아 있긴 있을거 같긴 한데 어휴 어휴 야 어떻게해야되 이거 잠깐만 밑으로 내려가야되나? 형따라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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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따라 형은 커트로 많이 좋아지지 않았냐 지금? 확실히 좋아졌어 이게 캡척으로 바꾸니까 왜 안 던지니 왜 안 던져 뛰어내려 오 얘는 이렇게 가는 거구나 와 오 예스 설마 이렇게 흔들어서 아 이런식으로 오 예스 타잔이죠 현실판 타잔이죠 설마 잠깐만 기다려봐 나무를 흔들어서 어? 어 야 좀 힘들어 이거 힘들어 이거 좀 방금 잡기 힘들어 이..와 이거 이렇게 점프한다고? 이거 이론적으로 말이 안 된다 아니 이거 사기다 이거 말이야 이거 말 안 돼요 이거 아 이게 안 돼요 이게 말도 안 돼 이거는 진짜 아 아 괜찮아요. 괜찮아요. 네. 보셨나요? 그 렌ath thought was... serious heat. 샤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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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든 것들. 그 작은 것들 그 가장 많으신 것들. 뭐? 아 대체 누가 여기다 대고 유신 대비를 치냐 유신이 이걸 어떻게 해 자 한번 봐봐 이걸 뛰어내려서 땅으로 내려 아 이쪽에서 그렇지 와 여기까지 왔어요 일단은 이쪽 벽 쪽에 뭐 있을까 야야야 이거 떨어졌다가 죽는거 오바나 평소에는 존나 안죽더니 좀 밑에 내려가야겠다 이거 이정도 됐다 일단 형 오면 생각해보자 형이 형 오면은 어딘가 인도해주겠죠 야야야야야야 왜 안 매달려 왜 안 매달려 아이씨 살짝 점프할게요 여기서 살짝살짝 밑에 떨어질게 그냥 오케이 형이 여기 떨어졌었죠 좋습니다 오케이 형이 확실히 나이를 많이 먹긴 먹었네 예전만큼 점프력이 안나오죠 확실히 나이는 못 속입니다 이런 배경 있는 도시가 어디 어디 있냐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칠레 이런데 가야되있나 저런거 어디 야 저런 계단식으로 되가지고 저런 동네 어디에있냐 나폴리 나 형이 주변을 관찰하고 있거든요 어디로 가야될지 아 몰라 형아 안가면 내가 가게 여긴 아닌것 같아요 여기도 없어요 여긴 아닌것 같아요 어딜까 이쪽인가 좀 매달려 좀 매달려 보자 일단 매달려서 어 암만 봐도 없는데 형이 쳐다보는 곳이면 이쪽인데 이쪽 방이거든요 이쪽 갔다 이쪽인것 같다 이쪽인것 같다 여긴것 같아요 여기갔거든요 위로 올라가서 가는것 같은데 얘들아 화면이 끊겨 안걸리잖아 형이 따라왔어요 지금 기둥 야 스포 하지마 여기가 거기잖아요 여기가 맞는것 같긴 한데 어 어 어 설마 저거 점프 저거를? 야 아이유 긴말 하지마 아 저새끼들 저거 좀 잘해줬더니만 저거 이씨 갠놈세기 내가 여러분들 긴 막대기는 진짜 잘잡아요 여러분들 아실거에요 나 봉은 잘잡지 여기였죠? 여기서 벽을 탔어야되나? 작은것만 잡아와서 큰것 못잡네 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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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가렵냐 형한테 말걸으라는데? 강으로 가야되나? 강으로 가야되나? 역시 내 말이 정답이네 어떻게 이거 방법이 있을거야 내가 형한테 가까이 붙으면 점점점이 뜨거든요 됐어 다했어 야 보레밤 야 보레밤 쟤 블랙좀 해라 아아우 진짜 수준 떨어져가지고 쟤 말도 없지 말아야지 어 아 이제 바로 블랙해 쟤 아우 쟤 아 여기서 뭘까 머리를 써보여 최대한 방법이 있겠죠 하아 머리를 좀 써봅시다 점프인가 로프가 여러분들 로프가 항상 발동되는게 아니야 얘 씩씩 덩크를 잡으라고요 야 모기있냐 요즘? 어이씨 잠깐만요 모기 한마디만 잡고 하겠습니다 와 모기가 있네 잠깐만요 어우 너무 짜증나가지고 오우씨 어떻게 하는게 많이 하냐고 아 이게 점프가 된단 말이야? 돼? 안될거 같은데 뭐 필요할거 같은데요 빨리 말좀 끝내줄래 형 나 좀 올라가게 형한테 로프를 받아야된다고? 로프? 아 패트 방속도 안되려요 안되려 이거 괜찮아요 형 로프 좀 얘가 지금 오른쪽으로 두르고 있긴 한데 어 얘가 두르고 있네 로프를 뭐 되었지 다시한번 해볼게요 패드가 또 오우씨 오오 예스 야 어디와 어디와 저쪽 봐 한 번에 점프해야되는데 보니까 잠깐만요 이거 한 번에 점프해야겠는데? 반동 안돼요 이거 반동이 안 반동 한번밖에 안돼 한 번 더 누르면은 돌아요 한 번 반동이 한번밖에 안돼 한 번밖에 안된다니까 반동 반동 주름이 아니야 이거 아 형도 어렵게 올라왔네 형이 계속 한 칸 밑으로 점프하는데? 이쪽이 이건 이쪽이 옆에 풀륵죠 이쪽이 옆에 풀르죠 어 이거 좀 빡사네 오 쉿 오 쉿 오 쉿 야 아 아무리 야 이건 좀 야 아무리 이게 게임이라지만은 무슨 여기서 누가 운동할 것도 아니고 저거 봉 뭔데 저거 야 뭔데 이거 누가 구름다니 여기다 만들었는데 오바 아니야? 깃발 다는 것 같기도 한데 도둑한테 어서옵쇼 아니야 이거 거의 어 나 이거 또 위기다 얘들아 야 나 또 위기야 이거 할 수 있어? 나 할 수 있어? 할 수 있어? 한 번만 걸리기만 해봐 진짜 보자 이건 이렇게는 못 돌아갈 것 같고요 채팅창에 잠깐만요 그 와중에 채팅창에 킴비아님 아 게임인데 손에 땀난다 킴바님 그거는 게임인데 손에 땀나는 거는 다한증이에요 손에 땀이 많은 거 알았죠? 아니다 어 잠깐만 다한증이 손에 땀 많은 거였나? 어 맞죠? 병이에요 병 게임으로는 병 병이에요 병 병이라고요 가봐요 그 가봐요 이거 어디로 가야돼? 기다려봐 사방하면 새끼 어? 로프가 또 로프가 또 또 또 뭐하고 지내놨니? 팽잃 1개 팽잃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 푸하 올라가 아 아 아 아 아 레이튼 레이 아 아 아 뭐 응 Fold 그렇지 이 복장으로가면은 아 노살우님도 2개 패인가 감사합니다 야 400만 달러면 얼마야 돈으로 하나로 따라서도 얼마냐 아는사람 있어 설리? 아 이 아저씨인가 보네 설리반이 장인어른이야 이게? 설리반이 또 또 또 말도 없는거 보니까 또 이씨 아 네 외국은 약간 그런 자리 있으면 뭐 웬만하면 무조건 탁시도를 입고 가는건가? 아 네 외국은 약간 그런 자리 있으면 뭐 웬만하면 무조건 탁시도를 입고 가는건가? 자, 오늘은 그곳에서 부족한거였어요. 그곳에 줄어들고 싶어서 그곳에 주실 줄 알아봐요. 아 좀 가 좀 어른들 말하는데 가! 이제 호박사탕 들고와가지고 가! 애들은 가! 추천과 진짜 이러면 팬클럽 가입도 부탁드릴게요 아 진짜 킵초보 달아봤군 이거 손통이 트이네 아 부끄러워 가야되는데 저 어? 아 너무 나이가 많이 드셨다 나이 드신 분들 밖에 없어 아 아 아 아 아 아 잠깐잠깐잠깐잠깐잠 오늘 오는 뭐? 잠깐만 기다려봐요 이러면 보고 가야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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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뭐야 뭐하는거야? 어휴 잠시만요 아 아저씨 들어가자 잠겼는데? 어? 저 사람이 카드 들고 있으니까 저 사람을 털고 이걸 또 소매치기가? 에이티야 니네 형 시켜야지 왜 또 니가 해 이걸 또 빠른 손이? 이걸 또 평경장이? 슥 손은 눈보다 빠르다 어마티카가 아니야 이게 각이 나올 때가 있네 살살 붙어서 좋아요 아아씨 슥 아아 움직이지 마라구요 아 사람들이 의심할텐데 게이로 아가씨 아가씨 고